이번에는 이 강의 이천일 년 이월 십구일 공주희 씨입니다 공주희 씨 몰라 이 사람은 몰라 인간이 많이 도와주는 사주다 그래 보면 주변에 뭐 감독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그래도 이 사람을 지켜서 자꾸 올려주려는 거. 그게 이 사람은 또 티비에도 나오는 사주다 자꾸 그래 예능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. 이 분이야 같이 움직여서 그런 프로그램이 되는데 움직이면 자꾸 이름은 날린다 그래 이름은 움직여주고 좋아지는데 이 사람은 이 하체가 튼튼하면서도 허리 조심 많이 해라 그래. 자꾸 내년에는 넘어지든지 접촉사고가 나든지 접질리든지 자꾸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조심하고. 티비랑 같이 변형해서 움직이면 자꾸 이름을 날리고 움직인다는 소리가 자꾸 들려보면 그런 쪽으로 관심을 좀 가져서 운동도 좋지만 몰라 자꾸 명예도 있는데 자꾸 자기 이름을 날리래. 뭐 축구도 이름도 날릴 수 있지만 자기 이름을 자꾸 움직여주면 몰라 늦게까지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지 않나 그래 보면 그러니까 몰라 운동도 스피드가 좋은 거 같아.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더. 더 올라가는 거보다 모르겠어요 자기 자리를 좀 지켜라 자꾸 그라거든. 올라가는 거보다 그냥 지키고 있어라 지키고 자기 입지를 자꾸 알려라 자꾸 그래 보면.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. 제일 어렵네요.